와우!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여러분 계란짐에 누가 왔는지 아십니까 진짜? 최고의 희엄! 자이언트 라는 선수를 모시겠습니다. 아니 진짜 깜짝 놀랬는데 아까도 사실 촬영 전에 잠시 악수를 나눴는데 와 미쳤습니다 진짜! 저희 피지컬 멜로디 구독자 분들에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장클럽입니다. 저는 Big Z입니다. 내가 한국에 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의 플랫폼을 제작진, 찍고, 구독자, 구독자, 댓글을 주는 빛이 되면 주로 회원을 다시 다시 지켜주는 경험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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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주시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세이버? 어플이구나? 네 어플이 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통해서 마케팅하고 계신거에요 한국당 오자마자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좋은 인터뷰를 만들었어요. 산에 올라가고, 자연을 볼 수 있었어요. 좋은 음식을 먹어봤어요.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하세요? 당신을 좋아해요. 아, 장어를 좋아하시는구나. 저 장어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장어 쪽 또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장어. 일단 제가 DM으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힐스탑은 그러면 도착하자마자? 아니요, 좀 더 렐라스해. 아, 쉬고 있었습니까? 진짜 궁금한 게 엄청 많아요. 평소에 어떻게 훈련하시는지도 진짜 많이 궁금했었고, 어떻게 하시나요? 그 운동을 진짜 처음 시작하게 되었었는지. Ever since I was a little kid, I always liked sports. I always liked being outside, I always liked being active. When I was in elementary school, main school, our teacher, who was also a wrestling coach, gave me a flyer. And this was a wrestling flyer, so I took it home, went to the wrestling practice, and fell in love with the sport, and doing it over to 19, something like that.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클라크의 운동을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클라크의 이 레슬링 상대, 레슬링 훈련을 먼저 일단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넘어가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전체인거 알겠습니다. quero 거는 해야지.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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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등근육 움직이는 거, 등근육 움직이는 거. 손이 이러니까. 오! 오! 2.3m 저는 지금 12, 13m 12, 13m 같이 했었고요? 아니 12, 13m이 대단하다 이게? 제가 부르기 브레이크가 정말 좋아해 너무 무서운데요? 그런데 태클이 굉장히 저돌적이거든요 Are you ready? 컴포해라 또 이제 오케이 그렇지 좋았어 좋았어 피했어 우와 미쳤다 진짜 이게 딱 잡히는 순간 그대로 진짜 힘이에요 와 저 메가로돈한테 물리는 느낌이었어요 잠깐 이제 몸을 조금 한번 이렇게 안고 해봤는데 와 이 완력이 어떤 트레이닝에서 나오지 그냥 평소에 너무 궁금했어요 평소에 어떻게 조금 이 훈련들을 하고 계신지 한번 배워가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가시죠 그럼 평소에 어떻게 좀 벤치프레스 그 칩 같은 게 좀 있을까요? Well when you're benching never hold your breath That's like the worst thing you could possibly ever do You want to breathe so you can give your muscles more oxygen as you're pushing up and as you're shaking when it's coming down and get maximum power to lift up a bit Yeah that's pretty much simple It's pretty simplistic the bands It's pretty simplistic the bands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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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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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kg입니다 Here we go Come on fucking bro Come on Oh my god Are you ready? Come on Three Two One Three One 1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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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 One Three Three Two 풀랍선에 넣어? 오! 대박! 와 진짜 파워풀하게 당긴다 해. 파워풀하게. 충분히 워! I mean, I can do one-handed pull-ups. 와! 소름 돋을 정도로 강하지다. 굿락! 조금 이제 부거운 질문인데 살아가면서 그러면 어떻게 조금 불편한 점은 없었나요? 아! 전혀 없습니다. 저는 문제가 없다는 점은 없습니다. 욕실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절대 사용하지 못할 수 없습니다. 6도의 스파이크가 거의 다 적게 가능합니다. 생활은 무엇인가요? 저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건강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가장 어려운 점이 있는 점은 저는 물을 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될 것입니다. 클라이크를 보면서 진짜 불가능은 없구나. 와 진짜 불가능은 없다. 그냥 사실 진짜 그동안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을지 재련되어 가는 진짜 그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진짜 그냥 할 말을 계속 잃었습니다 진짜 같이 잠시 그냥 이렇게 좀 있어봤는데도 제가 진짜 많은 에너지를 얻어갔는데 영상으로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와 같은 좀 뭔가 긍정적인 에너지랑 이런 좀 파이팅 넘치는 에너지를 함께 가져갈 수 있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진짜 너무 그냥 감사합니다 진짜 사실 좀 짧은 시간에 있어서 너무 편해졌어요 클라크랑 인스타그램? 네 인스타그램 마파라의 합시다 네 마파라의 최고 마파라 네 오케이 자 지금까지 클라크 그리고 김계란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